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휘파람 소리랑 함께 나오는 안무가 되게 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걸 좀 혹시 릴레이로 그냥 앉아서 짧게 짧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자 그럼 노래 드릴게요 에릭시부터 에릭시부터 어머? 자 한 번만 어떻게 나오는지 느끼셨죠? 2초만 좀만 더 전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급작스럽게 나온 감이 조금 있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그냥 해 마지막 음악 그냥 바로 해버려요 네 바로 나오고 있을게요 좋아요 좋아요 주세요 눈치게임이 오케이 좋아요 에릭 잘했다 저 한 번 맞춰볼게 와 귀여운데? 좋아 좋아 우리 이렇게 약간 눈치게임 느낌으로 기회는 한 번뿐 기회는 한 번뿐 어려워요 진짜 왜요? 근데 넘쳐났어요 자 이번엔 안무 단장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왜 안 되지? 아 역시 또 안무 단장 얘기하면 또 이게 왜 어렵죠? 이게 근데 랜덤으로 틀어주기 때문에 여기 되게 센스가 있으신데 좋아요 자 다음은 영훈씨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또 따로 생각한 게 있구나 우하하하 휘파람을 입으로 편하게 사시네요